알았어, 갈래 갈래 이런 거. 이게, 이게, 이게 그... 어릴 땐 진짜. 어릴 때 되게 많이... 땡큐! 잠깐만, 잠깐만. 편지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트위터 코리아입니다. 한 해 동안 트위터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, 이거. 트위터기. BTS 트위터. 이거, 이거, 이거. 간식 속이 딱 빵빵하게.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. 우리 뭐 해야 재밌지. 간식 속이 어때요? 지는 사람. 뽀뽀하게 할래요? 뽀뽀하게? 저는 개인적으로 슈가 형, 슈가 형 레몬이랑 뽀뽀 재밌을 거 같아요. 다 지옥이야. 바지, 얼굴 보다 목숨 갈 거 같다, 나 이거. 디테일하다고, 리트윗 해시태그. 리트윗 인용하기, 리트윗 트위터. 아까 저기 그 벌칙이 써있었잖아. 재생이 원래, 원래 그런 거 같은데. 일단 틀리려면 리트윗으로 틀려요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봐봐요. 보시면 알겠지만 리트윗, 여기 여기 여기. 리트윗 모양으로 치면 간식 속이. 그러면 이거 이거대로 이게 다 있는데,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? 저부터 해서 슈가 형까지 이렇게, 오케이?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진짜 돈들고 있 tulee, 혜연이 도 dece Squad. 이는 몰랐었네. ten 거 안 해봤어요, тут supremacy. 아 EVER 왜 미인거야? 유지아 우리 쪽이 너무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우와 찬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아 원래 안 그렇게 하는거야 마트남 되게 대담하신데? 그러면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난 맨 밑에 거 뺄게 맨 밑에 건 안빠지지 나도 하지 간식을 사고 그걸 간식인증 트윗으로 하는 걸로 하자 간식 사요 한 번 하지도 못해 연습 게임을 하고 한 번 더 하자 너무 재미있어서 멤버들이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지 이번에 슈가형부터 하는 걸로 하고 끝을 해보자 아 지금 비틀컬 빼야되구나 나 방금 동네 잘하는 척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러고 듣던 거야 아까 진영한테 따라하는 걸 아무나 따라하는 거 아니야? 진영 아까 탕했는데 오 멋있는 듯 하나도 안 했겠네 조심해야 된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형 형 얘 꺼 안돼요 미장 빼라고요 진짜 형 게임 재미없게 하실 거예요? 아이 부드러운 게 이따가 또 반말이따 말하겠지 자! 빗 야 이거 마지막 가면 완전 위험하네 손수 둔다 손수 둔다 감사합니다 잘 빠지 그렇지 아따와 잘 골랐네 벗어 있네 아 불안하다 이제 파괴 신이 나왔다 레몬 걸려 레몬 걸려 형 파괴해줘요 와! 건드리는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해도 돼요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뜨든 뜨든 하하하하하하 오! 뜨든 뜨든 지술거 같애 야 만지지 마 딴 사람한테 뭐야 왜 이러냐? Dawg 걸리는거야 남자 Wilson 불안한데 남자 오해 오기 전에 끝나라 야 이거 너무 하나도 안 지냐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어 x3 또 재밌어. 일단 도전하면 재밌다. 진영은 잘해서 재미없는데? 너 빨리 한 마디 해. 재미없게 할 거냐고 빨리 하라고. 나한테 왜 하고 왜 안 하는데. 내 거 빼면 되나? 아니 딱 보이잖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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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빼라고 했다가 안 빠진다 이게. 한눈에 딱 보이지 않아? 딱 보이면 제가 그렇게 안 했겠죠? 재밌게 해볼까? 이게 될까? 끝났다 시간이 끝났다. 아니야 아니야. 슈안이랑 진영 좋아해. 아 좋다 좋다. 아니야 아니야. 몰라 몰라 몰라. 괜찮아 이거. 저 skatingintana Kne crochets 바라라 부르라. 제일 즐기고 있어요. 제일 집중했어요. 큰일 나다 이제 할게 없는데? irgendwas 작은것인데 약간 해놨는 거죠 이거 얘가 못하네 내 생각에 얘 떨어찝니다 오 잘하네 잘했어 딱 나오는데 어디야 되지 레몬은이 레몬이라 안 버리면 이거 다 없다 저거 다 없다 오오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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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 안 빠진다? 아 저게 너무 안 빠진다 내 차례 오기 전에 무조건 누구 한 번 거른다 모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걸릴 거 같아 걸릴 거 같아 이 게임이 있어 아 진형 너무 잘해 아 이거 끝까지 가면 진짜 재밌을 거 같은데 아 나 망했어 나네 이거 나잖아 아 진형 잘해 아 진형 잘 하려니까? 무슨 금고 막 여는 듯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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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 이거 나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후후 플레이 플레이 김석진 이제 반 빠졌어요 아 진짜? 플레이 플레이 김석진 아 진짜 안 나오네 이거 에너지 바같이 생겼다 어떻게 해 카라멜 맛있네 발사 펄치 카드 줘봐 펄치 카드 야 펄치 카드 줘봐 어디 갔어 나 이제 봐야 돼 자 내 차례 오기 전에 무조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야 잡고 한 마리 확 빼 오오 해시태그 다음 차례에 딱반만 오오오 후후 오오오 오오아 와 신이 나 살리셨어 tehdan 저 가운데에다 해도 돼요? 오 circles 자 자 BGM 깔아주세요 빠바밤 빠밤 빠바밤 바밤 빠바밤 chưa 폴 gga scandal 텅세식 와 잘해 애들 BTS 형 자 이만큼 빼서 빼야죠 아 잘하네 아 무섭다 이거 시가형이다 시가형이다 오 다하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전정국은 잘해 전정국은 최소한 지지는 않아 전정국은 야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전정국은 일곱명이면 칠 때는 안한다고 너 진짜 카드 슬래시하게 생겼는데 간식으로 오 걸렸다 걸렸다 거기는 약간 비례상으로 좀 안 맞지 않냐 비례상입니다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잠깐만 나한테 다시 봤어 모자 기대하고 있어 어떻게 재미있게 네가 죽냐가 이 방탄밤의 관건이야 이건 절대로 못 빼고 내가 저거 빼는다 제가 보기에는 형은 죽어요 이거 남자 이거 어때 맨 밑에 있는게 뭐 그래요 진짜 맨 밑에 이거 두개 동시에 빼면 인정해줘 아 나랑 뇌생나는데 밑에 있는게 두개 동시에 잘 빠진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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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빠져 이거 쉽게 빠져 흔들흔들 한다 아 얘랑 누우면서 무너뜨릴 수 있어 여기까지는 몰라 손 진짜 많이 떨린다 네모녀 너 수준증이니? 이게 무슨 손이 유효가 움직이야 뭐 많이 깨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지금 새로 쓰는 중 이만 오 캬아 따다다 따다 따다 아 진짜 난 친구야 성형아 나한테 다시 오지 않겠지 아니 이제 래먼이 오 진 형 잘해 단어 잘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영이 잘하는 걸 찾았어 왜 그래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 몰라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 끝에 이게 와 진영이 잘한다 이건 위에도 뽑기가 힘들겠다 이게 이 제이홉 다 떨어뜨려 나와서 위에 쌓는 데서 막 흔들리버려 와 힘들다 이거 야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오호오오오오오стро 오케이 됐어 됐어 Ş tran. 그럼 끝났어 끝났어 야 낱가져 오는 거 아니야? 자 여러분 재미를 원하십니까? 안 움직여요 자 이런 게 움직인데 제가 억지로 한번 빼 보도록 안되겠다 빼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 좋아 그거 빼야 재밌는 거야 지민야 그거 야 그거빼면 그 다음은 다 죽는 거야 이거 빼주면 내가 fluct Inside 그때 진영 스킬을 사용하려구요 공탄 선장은 가장 남자다운 남자 방금 뭐했냐? 뭐했냐? 별 가령 호감 사랑해 뽀뽀하면 안돼 슈가형 슈가형 축하합니다 슈가형이 저랑 뽀뽀하실래요? 이거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슈가형이 저랑 뽀뽀하실래요? 슈가형이다 슈가형이구나 슈가형이구나 야 왜 야 내 볼 치지 슈가형이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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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안 좋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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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 그만 뭘 해